오늘 은혜받고 성취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명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강단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망곤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나 중심과 물질과 성공 중심 속에 자신의 이익과 또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비춰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언제나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현재형 부활신앙을 갖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본문 6장 1, 2절에 보면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죄 짓는 것에 무감케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쳐나니까 아, 죄를 짓는 것이 뭐가 큰 문제냐 잘못 받아들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기에 바울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우리가 죄에 더 제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죄하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지 않고 죄를 붙어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주셨습니다 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살 때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항상 함께하시고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때때로 나의 옛 습관과 옛 재질과 사상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부활한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틀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새로운 가치관 복음의 새로운 인생관 방향 속에서 옛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제 옛 것은 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사는 축복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도둑질하는 사탄이 쳐놓은 다섯 가지의 덫에 대해서 단일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썩은 뿌리와 가지로 율법주의, 종교주의, 권위주의로 잘못된 주의로 빠져서 온전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 두 번째는 작은 여우로 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말로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속이는 거고 세 번째는 가시와 엉경키로 비난과 비판과 낙심과 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파선된 배로 욕심과 탐심과 음란과 그리고 영적 무지 그리고 마모니즘 마모니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보다 부 하나님보다 부와 돈과 재산과 소유와 물질이 최고가 되어져서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최우선순위로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도록 만들고 하나님 자리에 세상적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속이는 것 다섯 번째는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불신앙과 거짓 선지자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뿌려놓은 덫입니다 이 뿌려놓은 덫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당당하게 도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에 문제와 사건 앞에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염려와 불신앙과 걱정에 잡혀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염려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엄밀히 영적인 눈을 보고 따지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 신성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계를 이루지만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염려는 사망을 이룬다고 고린도우서 7장 10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썩어지고 사단이 뿌려놓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보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소론적인 염려를 버려버리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남은 자요 그리고 남을 자요 남긴 자의 삶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심바되어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부활 생명을 확실히 붙잡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영적인 자존감 가지시고요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최고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의의 종로를 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부활의 생명을 혼자 있는 시간에도 빈 시간에도 누리시고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역 모든 현장에서 확실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살로니가 5장 16절에 18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365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질병이 있을 때에도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도록 다 주셨습니다 온전히 내 곳으로 받아 24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불신함과 염려와 아픔 속에서 동행하느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동행하느냐 아니면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 삶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총 공격합니다 매일 매시 틈만 있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방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원망 불신함에 사로잡혀 근심과 걱정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이 사단의 정체를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365일 염려를 아시기 때문에 365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기도로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붙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다면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던져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오직 영원한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유일성을 붙잡고 집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있는 갈등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나를 갱신시키는 기회가 되어지고 위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대적인 증거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축권입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랩런트 7명이 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죽음을 처울하여 부활의 믿음으로 무한 도전한 것 같이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통장 주인이 몰라서 찾지 않는 잠자고 있는 휴먼 계좌 보험금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처음 하지 못하고 힘든 문제 가운데 아파하고 영적인 휴먼 상태인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에 그 생명력 넘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 현장 안에 나아가서 살리기를 원하고 활력 활성 상태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증인의 축복을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24시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증인된 삶 속에 진유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말씀 운동의 2, 3, 7, 4의 현장 속에 증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